안녕하세요. 행정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입주시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이 장점인지 알아볼까요? 첫째,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업단지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제 혜택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셋째, 자금 지원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대출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공유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어 기업 간 정보 공유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력업체와의 교류. 산업단지 내에는 협력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어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동력 확보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발달해 있어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인력 채용 시 유리한 편입니다. 일곱째,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물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안전성 확보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안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에 앞서 먼저 공장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즉,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과 구별됩니다. 세 번째, 계획입지나 개별입지 여부에 따라 설립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화 사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시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토지 이은 만화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네. 공장을 크게 지으려 했더니 설립 승인도 받아야 하고 환경 관련 검토도 필요하고. 사장님,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그래. 절차가 간단해진다던데요. 어떻게 절차가 간단해지지? 한번 알려줘. 산업단지 입주 대상과 자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군요. 하지만 어차피 공장 설립 승인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장님 걱정 마세요.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대요. 그래. 그거 정말 간편하군. 와우. 좋은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세금 혜택도 있네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해 준대요. 재산세도 5년간 35%를 경감해 주네요. 감면기한이 연장되어 2022년까지 적용되는군. 법이 바뀌는 걸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오케이. 아주 좋아. 잘했어. 위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법 인세가 면제되는 곳도 있으며, 이와 관련 세제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업무 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선정입니다. 업종별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인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 둘째, 입주계약입니다.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 완료 신고입니다. 공장건설 등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공장 설립 시 산업단지 입주 시의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